안녕하세요! 유지입니다! 자, 오늘은! 토탈리 아크릴 버터 시뮬레이터! 병만 전쟁 시뮬레이터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! 자, 오늘은 병만 전쟁 시뮬레이터 또 엄청난 모드 들고 왔습니다! 바로 한 번 가봅시다! Let's go! 일단은 분량 자체가 겁나 많아! 와, 몇 개요 몇 개? 끝이 안 보여! 아, 유튜브 가기 너무 많아! 행복해!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!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엄청난 유닛은 바로 원펀맨! 타노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펀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! 야, 이 모드 대박이네! 원펀맨 시즌2 또 방영하고 있는데 제가 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? 진심 펀치로 그냥 퍽! 칠 때마다 그냥 애들 한 방에 커트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모습! 일단은 방패병 한 번 뚫어봅시다! 요 정도만! 원펀맨! 오우! 어? 바로 순간이동해서? 엇? 어? Это 오오오오오 아니 폭죽 야 이거 벨붕인데? 와 원펀맨 유력 엄청납니다 그럼 원펀맨 여기 딱 깔아놓고 자 누가 있을까? 데몬 자이언트 인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괴인들이 뭉쳤습니다 이런 악당들이 뭉쳤는데 또 히어로가 안 나설 수가 없잖아요 아 원펀맨 오늘 출동합니다 이거 진심펀치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괴인물이 차보러 갑시다 출발 슈욱 이동하자마자 순간이동해서 빵 와우 원펀 원펀 와 이거 안 보여 땅땅땅땅땅땅 이거 이 정도면은 타니스는 상대도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와 멋있긴 멋있다 진짜 근데 원펀맨 하다다다 하다다 어 근데 이거 데몬 자이언트 몽빵이 상당히 세네요 원펀맨이 이렇게 치는데 오래 버티네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빵빵빵 와 화려하기 겁나 화려형 하하하하 강력한 녀석들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원펀맨 잡으려면은 몽키킹 그리고 뒤에는 화차 찹찹찹찹찹찹 요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울루 얼음 도끼까지 같이 날려줄거에요 아 접근하기 전에 잡는다는 마인드롭 트리 자이언트랑 아이스 자이언트까지 이 정도면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? 원펀맨 VS quas이 spice 보통 10,000은 VS 조지막 선¿ ened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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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오오 이거뭐오오오홥 화이타마 바로 주먹 갈기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화차가 열심히 공격을 해주는데 얘가 다 맞아버렸네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이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 이리 점프 저리 점프 순간이도 계속하면서 애들 잡아내는 그림이거든요 빡빡 원판 칠 화차 공격도 순간이당으로 바로 다 피해버립니다 개멋있어 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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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자 그러면은 갓닌자라는게 있거든요 닌자중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갓닌자와의 대결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순간이동해가지고 펀치 날릴거에요 갓닌자가 상대할 수 있을지 봅시다 레츠고 스 through 우어우우 ansch 일단은 원퍼맨 ef 많이 아픕니다 무뱅치면서 엄청난 양의 수리검을 날리는데 이어떻켰지 모르겐 improv 어?설마 원퍼맨이 지나? 용 신도 뚫어버리는 주먹 슈 퍼로봇 이건 뭐야 모르겠는데 어 설마 원퍼맨이 지나 신도 뚫어버리는 주먹 슈퍼 로봇 이건 뭐예요 오마이 갓 새로운 괴인의 등장 바로 슈퍼 로봇입니다 과연 이 대결은 누가 이길까요 가봅시다 출발 뿅 아우 오 오 슈퍼 로봇 원퍼맨 자 원퍼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이타마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애들 좀 상대하려고 하면은 그냥 너무 약하니까 픽픽 쓰러지니까 이렇게 된거 그냥 아예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이타마 진심 모드 어 생긴건 똑같지만 무려 슈퍼 원퍼맨이에요 진심 모드에 들어간 원퍼맨 진짜 아무도 못말립니다 그냥 싹쓸이 각이에요 원숭이 한번 잔뜩 깔아가지고 우리 슈퍼 원퍼맨 아 진심 모드 사이타마의 위력 한번 봅시다 무려 30만원이거든요 거의 사이타마 진심 시리즈 발동 자 일단은 뭉칩니다 와아아아 한방에 접근하지만 사이타마 진심 펀치를 통해 싸그리 날려버리는 엄청난 모습 오우 오공이 접근하지만 거의 뭐 불꽃축제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냥 불꽃축제입니다 불꽃축제 미리 보는 불꽃축제 아 이 원퍼맨 막을 수 있는 유닛 있습니까? 과연 월드디스트로이요? 이건 뭡니까 이번엔 진심 모드의 원퍼맨 사냥입니다 여러분 출발 부숭을 이거 거의 킹수맨 급인데? 불꽃축제 수준이 빠아 빠바바바 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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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타마 진심 모드 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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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앍 와앍 하하하 와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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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아아아아아아아 불꽃 축제 어? 뭐야?. 끈 ㅋㅋㅋㅋㅋㅋ 이번에는 괴인들이 총출동 했어요 과연 요 정도 적들을 이렇게 넓은 거리도 붙을 수 있을까요? 한 번 볼게요 출발 와아 이게 말이 안되는데? 뽕 뽕뽕뽕 뽀뽀뽀 터져요 와 말이 안된다 이거는 다 다 날라가 진심펀치 한방이면은 싹 다 정리하는 그런 엄청난 모습 아 그래 이번엔 덩치 더 큰 놈으로다가 이것도 가능하겠어? 자 총공격이다 출발 어떤 거리라도 바로 붙어서 날려버립니다 빵 슈퍼 원펀맹 오오 말이 안되 이거는 야 이거 뭉쳐있는 적들 보면은 볼만 하겠네요 미노타우루스도 깔아주고 어 뒤에는 킹을 깔아주자 맘모스 킹까지 출동! 사이타마! 뷰웅 자 접근 갑니다 어우 미노타우루스가 순시간대 접근하지만 이거 또 날라갈 그림인 것 같거든요 어우 또 폭죽놀이 오지구요 먹지 펑 뭐가 뭔진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날라가 펑 오우 마음모스 터진다 그대로 퐁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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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쓰면 마모스가 어디까지 날아가는겨 땅 하하하 마무리 어택 따아 씨 오 오 이렇게 싹 다 날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원퍼맨 사이타마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번 모드가 진짜 솔직히 대박이네요 거의 뭐 미친모드 수준이에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남아있는 유닛수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플레이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병망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퓁 퐁 퐁 하하하 저번에